굿소 배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 제로 베이스 원이라는 그룹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뻤고 사실은 저는 모든 작품이 그렇지만 제가 출연한 작품에 출연하는 아이돌 배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굿소 배드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굿포인트요? 네, 저의 굿포인트는 진정성이죠 저의 배드포인트요? 네, 그것 또한 진정성이지 사람이 변해야 되는 게 변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굿소 배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는 사람 걸어놔 기쁘예요 굿소 배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랑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를 놓치지 마 눈이 보자